저건 대체 뭐지? 우압 행이다! 나 가지고 놀래! 그럼 안 돼! 위험하니까 어서 이리 와! 날 빙빙 돌리고 가지고 놀았겠다! 인간 녀석들! 내가 박살을 내주마! 어서 피해! 이러다 빨려 들어가겠어! 후후! 흠... 후후은 놈미야! 아! 으아! 이봐! 장난감이 이렇게 사람을 위협해도 되는 거야? 어서 그만두고 원래대로 돌아와! 시끄럽다! 더 이상 인간의 장난감으로는 놀아나고 싶지 않다! 이 세계를 나의 힘으로 파괴할 것이다! 흥!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너부터 부서질걸? 이거나 받아라! 연발 미션 발사! 으흑! 모두들 피해! 으흐흐하하! 꼴 좋구나! 미니 특궁대 녀석들! 자기들 무기에 자기가 다 나다니! 으흐하하하하! 으흑! 모두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저 이제 내 차례다! 으흑! 모두 어서 피해! 으흑! 모두 어서 피해! stellt 구분기 로 Warner 엎드냐.. 재미있지 않느냐? 으아! 만만치 않은 상대다. 작전이 필요해! 볼트! 내가 특궁 머신으로 땅 밑에서 녀석을 공격할게! 그럼 내가 하늘에서 시설을 끌겠다! 알겠어! 부탁한다 맥스! 세미! 모두 조심해! 슬데없는 짓 말아라! 어리석은 미니 특궁대 녀석들! 이거 정말 성가신 바람이군! 자세미! 얍! 으아! 어서 이거 놔! 볼트! 지금이야! 간다! 백공 엑스펀치! 엑스 미사일 발사! 레이저 8칸포 발사! 자, 이걸로 끝이다! 라이트링 버스터! 우와! 드디어 괴물팽이를 해치웠다! 우와! 여기 팽이가 엄청 많아! 미니특공대 최고다! 미니특공대 엑스 출동!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왔다! 놀라운 스피드 볼트! 최강 파워 맥스! 하늘을 날은 세미! 최강 방어 루시! 로봇모드로 변신! 지구는 우리가 지켰다! 미니특공대 엑스! 하시시! 이봐! 꼬맹이 녀석들! 너희 무슨 사탕 좋아하니? 소다 맛 좋아해요! 와! 저는 딸기 맛이 좋아요! 하시시! 그래 그래! 그럼! 이걸 받아라! 이게 뭐야! 우리 몸이 붙었어! 우와! 재밌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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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이 문어 녀석아! 순진한 아이들을 속이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크시시! 진짜 사탕이 나올지! 가짜 사탕이 나올진! 나도 모른다고! 재밌으니까! 이걸로 계속해서 장난칠거다! 크시시! 너희도! 내 사탕 공격을 받아라! 뿌뿌뿌! 아니! 당했다! 저 녀석의 공격으로 루시와 서로 붙어버렸어! 조심해! 볼트 맥스! 볼트! 1펀치! 볼트! 엥? 뭐야? 이건 그냥 사탕이었잖아! 끈적한게 나오는줄 알고 괜히 쫄았네! 흠.. 우리 좋았어 볼트! 다음에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 우리의 공격도 받아라! 장렬탄 발사! 특공 입장포! 발사! 에잇! 순순히 당할 수 없지! 에잇! 뿌뿌뿌! 다른 능력의 사탕도 있지롱! 무슨 맛이 있지 맞춰봐라! 뿌! 이어가지구... 훗! 나에겐 소용없다구! 야압! 으악! 으의 의 의 의 의 nie 아니, 특공이 마비 되어서 움직이지 않아! 아이새 시 Cerfuu... 어떠냐! 아주 짠짠 poser... 루야.. 이 문어녀석! 맥스를 놔줘! 히압ismo! 똥! 맥스! 으악! 맥스! 편차라? 고마워, 볼트! 이제 라비가 풀린 것 같아! 저 문어머린 녀석! 보기엔 멍청해 보이는데 강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볼트! 내가 저 녀석의 약점을 찾아냈어! 저 녀석의 약점은 사탕이 발사되는 구멍이야! 그렇군! 모두 문어녀석의 입을 집중 공격한다! 우씨 우씨 난 이제 정말 화났어! 재밌게 노는 데 자꾸 파괴하지 말라고! 어? 풀려났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탕의 능력으로 풀려난 것 같아! 어? 아직 터지지 않은 사탕이 있어! 볼트! 작전이다! 우리도 사탕을 이용해 반격해보자! 녀석의 시선을 끌어줘! 뭐? 그래, 알겠어! 특공이 깎고 발사! 정렬판 발사! 으이구, 빡빡! 세미! 지금이야! 이 녀석! 왕사탕 맛 좀 봐라! 이야! 뭐라고! 좋았어, 세미! 자, 지금이야! 모두 특공 엑스펀치로 합동 공격이다! 특공! 엑스펀치! 후와, 후와! 오지마! 아놔딜! 와, answering! 내 차격 due! 으에이! 으아아악! 우와! 살았다! 몸이 떨어졌어! 우와아! 왕사탕이다! 내 배가 모아온 사탕들이 저 우주에서 더 강력한 사탕들을 손에 넣으면 복수해 주겠단 비리트 꿈대! 음? 뭐 좋아. 또 깨주고 싶으면 놀러오라고. 날 놀리다니. 분하다. 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